첫 번째 순서는 바로 이슈 파워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이슈 그리고 궁금해하는 이슈를 자세하게 전문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파워는 스낵의 정광호 CCO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사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해 볼 이슈는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 이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예상치를 상회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것 다들 아실 텐데요. 이것에 대해서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다, 구조적 여부 판단이 관건이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 어떻게 취해야 할지 정광호 이사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인플레이션 이야기 때문에 미국 중시도 출렁거리고 우리 시장도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든 한 주였습니다. 어쨌든 시간은 지나가니까요. 군대에서도 시간이 흘러가듯이, 시간이 지나가듯이 이번 주가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금요일인데,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정광호 이사님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플레에 대해서는 지난 수요일에 발표가 된 숫자이다 보니까 어저께 많은 기사나 언론 통해서 접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일시적인 것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보는 이유는 CPI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 이번에 조금 소위 튀는 숫자가 하나 나왔는데, 그 부분이 미쳤던 영향이 큽니다. 이제 중고차 지수가, 가격 지수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중고차 지수가요? 네, 그렇습니다. 좀 생소한데요? 네, 사실 아니 무슨 중고차 가격이 올라서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뛰나인데요. 지난 수요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상승폭에 무려 3분의 1이 중고차 가격 상승 때문이고요. 이게 전달 대비해서 무려 10%가 상승했다고 이거는 1953년 이후 최대폭이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이 중고차, 왜 하필이면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지수가 큰 변동이 나온 건가요? 중고차 가격이 왜 올라가고 있죠? 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발병을 하면서 사람들이 대중교통보다는 자가 차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고차라도 한 대 더 사려고 하고, 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중고차 시장에 차를 내놓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금액을 좀 더 지불하고 신차를 사볼까 하지만, 그러기에는 최근에 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일종의 좀 진태양란인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에 중고차 가격도 더 깊이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에 또 반도체 이야기가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일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반도체에 있어서 사실 이쪽에 대표적인 업체 중에 하나인, 인피리언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번 실적 발표회 때 1분기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분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아마 150만대, 2분기는 100만대로 조금 개선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업계에 있는 대표 업체가 이런 얘기를 했고, 또한 이제 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서,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웨이퍼를 흔들면서 반도체 문제를 지적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거는 사실 생산이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일 것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해결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중고차 가격 지수의 상승폭이 너무 가파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자면요. 만약에 지금의 속도로, 전월 대비 이런 10%의 속도로 3, 4달 정도가 지나게 되면 신차 가격을 따라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가정하기에는 좀 많이 어렵지 않나라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지수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맨하임 중고차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수가 이제 매월 5영업일 때 발표가 되는데요. 이 지수가 코로나 이전에는 140이었다가, 코로나 때 120으로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190이 넘어갔습니다. 코로나 이후 이제 50% 이상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정도로 너무 가파르고 나면, 일정 부분 여기에 대한 수요가 줄거나, 아니면 이제 좀 가격을 좀 할인해가지고서, 물량 경쟁을 펼치려고 하는 업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경쟁 양태상.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튀는 숫자였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긴 했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중고차라는 또 특이한 양상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냥 좀 많이 올라왔던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최근에, 그러면 이 이슈 하나만으로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까 보실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저희가 언제 지수가 빠질까 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사가지고서, 더 살 사람이 없을 때 빠진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좀 매매 동향이나 이런 거를 분석을 해보면, 지금 글로벌 해지 펀드들의 레버리지 비율이, 거의 사상 최대까지 올라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올라간 이유가 뭐냐 보니까, 이제 테크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를 최근에, 보름 연속으로 계속해서 했고, 지금 2008년도 이후로 테크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최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억해 보시면 수요일에 사실, 이제 물가지수 나오기 전에 낮에, 대만에서 갑자기 폭락이 나오고, TSMC가 막 10%까지 폭락을 했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왜 나오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서, 미리 사실은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좀 있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또 너무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이거는 또 이쪽이 과하니까, 다시 좀 사들이지 않을까,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술주들, 미국에서는 기술주들이 좀 반등 나오면서, 저가 매수세가 많이 좀 들어오는 양상이었는데, 그것과도 괴를 같이 하는 이유였고, 오늘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새벽에도 저 방송하면서, 팔 이유가 그동안 없었는데, 이걸로 핑계로 한번 정리하고, 포트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그런 숫자였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 숫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미리 눈치를 챘던 게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백악관에서, 요즘 인플레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보시면, 송유관이 해킹 공격을 당했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그거는 여러 번 해보나요? 맞습니다. 그때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할 때, 백악관 측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발빠른 사람들은, 혹시 여기가 미리 소비자 물가를 숫자를 보고서, 이렇게, 쌓인 줄구나. 예, 예. 그런데 실제 그러고 나니 너무 높게 나오니까, 이쪽의 발언들 앞으로는 좀 봐야 되겠다. 여기가 지금 조금 우려, 이런 것들은 미리 얘기를 해 줄 수도 있겠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굳이 저희가 딱 수요일 저녁에 발표 전에라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미리 조금 발빠르게, 특히 대응을 공매도로 했었던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말들이 진짜 전조사인일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청와대, 백악관에서. 그때도 굉장히 좀 뜬금없다는 생각은 좀 들긴 했는데, 갑자기 좀 큰 낙폭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식의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제, 우리 시장으로 좀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쨌든 뭐,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몇 면을 살펴보면, 또 반도체 이야기가 나오고, 반도체 이야기가 나오면 또 우리 시장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지금 또 공교롭게 딱 삼성전자가 8만 원입니다. 8만 원인 상황에서, 이제 또 다음 주에 한미정상회담도 있고, 이런 것들을 대비할 때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정상회담과 더불어 가지고서, 반도체에 관련해 가지고서도 또, 이제 미국하고의 회의가,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얘기가 나오느냐, 아마도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바들은 적극적인 투자, 이런 쪽이 나오지 않겠느냐인데요. 아마도 생각하시는 그런 수준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또 한국 또 내부적으로도 보시면은 최근에 여기 관련해 가지고서,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 어제는 또 대형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됐잖아요. 정부하고 함께요. 그런 점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쪽이 반도체가 사실 좀 연초 이후로 계속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인 면에서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과도한 낙관과, 거기에 따른 실망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좀 반대로 되돌려지는, 되돌림이 나타나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서 정책을 이기는 모멘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과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모멘텀들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추이는 계속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정광호 이사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쫙 정리를 해드렸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결론으로 일단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다음 주에는 또 한미정상이나 반도체 관련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 또 정광호 스냅 CCO와 함께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내용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